미국과 중국에서 현대자동차의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신차 효과를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판매 부진을 넘어 V자 반등을 기대하게 하는데요. 개성 있는 신차들이 소비자들의 눈길도 끌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SUV 라인업의 막내 벤유입니다. 벤유는 소형 SUV 코나보다 더 작은 젊은 사람들의 첫 차, 엔트리 SUV 차량으로 2019 뉴욕 오토쇼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젊은 취향에 맞춰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적용했고, 작은 차량이지만 반자율 주행 기능, 편리한 수납 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현대차는 벤유 출시로 가장 작은 A세그먼트부터 가장 큰 E세그먼트 SUV까지 전체 라인업을 갖추게 됐습니다. 없던 세그먼트의 차량이 출시됨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SUV 선호도가 높은 미국 시장 판매도 견인할 전망입니다. A세그먼트 SUV는 사실은 블루오션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공개가 없죠. 왜요? 이런 세그먼트에 하는 것이죠. 모든 의견은 거의 박스의 캐릭터와 다양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 판매를 반전시킬 신차 출시도 이어졌습니다. 현대차는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 전략형 SUV 신형 IX2호 를 공개했습니다. 소형 SUV IX2호는 2014년 출시 이후 37만 대의 누적 판매를 기록한 베스트셀링 차종입니다. 또 친환경차 판매량이 많은 중국 시장에 맞춰 중국형 코나 엔시노 전기차와 중국형 아반떼 링동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의 상징적인 브랜드 신형 소나타는 미국과 중국 시장에 함께 공개되며 주력 차종의 저력을 보여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의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신차의 연이은 출시로 V자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